음악 시흥시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설 되시기 바랍니다. 자 산미시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산미시장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. 시흥시는 올해도 잔학교나 일자리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 활성화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코리아 문화수도라는 프로젝트가 2016년 시흥에서 시작합니다. 코리아 문화수도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가 산업도시에서 낙후된 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먼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. 오랜만에 만난 친척 가족들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따뜻한 설이 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요. 미래의 시흥시장이 되고 싶다는 친구를 만나면 제가 꼭 하루를 같이 보내는 체험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대흥중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이수경 학생이 미래의 시흥시장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. 우리 이수경 학생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시흥시민들께 새해 인사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